안녕하세요 차트를 달리는 그녀의 그녀 최시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된지가 이제 15년이 됐다고 해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말이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요 스마트폰 전엔 핸드폰이 있었고 핸드폰 전에는 시티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티폰이 근데 뭐죠? 어?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사실 이런 기술 혁신들은 처음 접할 땐 엄청 혁신적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새 대체되고 있는 기계들 첫 번째는 메뉴판입니다 여전히 메뉴판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지만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많은 식당들이 점차 메뉴판 대신 키오스크나 패드를 이용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테이블 위에 메뉴판이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를 못 칠 것 같아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은 메뉴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메뉴 화면, 메뉴 패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뀌게 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는 엔진이 사라지고 대신 모터가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에서 속도를 조절해 주던 변속기 역시 다른 부품으로 대체되는데요 바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라고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터는 엔진보다 분당 회전수가 훨씬 높아서 회전수를 상황에 맞게 바꾸는 변속이 아닌 회전수를 낮추는 감속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트레이시스도 이에 발맞춰 4년간의 변속기 개발 노하우를 전기차용 감속기를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외워보세요 엔진은 변속기, 모터엔 감속기 세 번째는 유선 이어폰입니다 원래 무선 이어폰은 음질도 좋지 않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아서 택시기사님들 정도만 애용하는 것으로 인식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을 거듭해 유선 이어폰에 버금가는 훌륭한 임질에 빵빵한 배터리 용량까지 갖췄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유선 이어폰을 쓰는 사람을 보기가 더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책상 서랍에도 칭칭 엉켜있는 유선 이어폰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은 유선 이어폰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무선 리모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은 열쇠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집엔 또 엄마가 안 계시고요 그럼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하죠 바로 화분 밑에 있습니다 자동차 키, 칩 열쇠, 또 사물함 키 등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항상 열쇠고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죠 집집마다 달린 번호 키에 지문 인식, 또 홍채 인식까지 보안을 위한 너무나도 많은 최신 기술들이 생겨났기에 열쇠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가끔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중히 다뤘던 추억 속의 은색 열쇠가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오늘은 눈치채지 못하는 새 대체된 기계들을 주제로 차트를 달려봤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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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